전 세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수선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은 생명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만희 한국구세군사령관은 성탄 메시지를 통해 예수를 맞이하는 준비는 곧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며 예수의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예수처럼 사랑의 빛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만희 사령관은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며 성탄은 내가 어려웠던 시간을 생각하며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 등 생명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온 인류와 창조 세계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홍정 총무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인해 전 지구 생명 공동체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희망과 용기는 사랑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무는 두려움과 갈등에 휩싸여 있는 생명위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희망과 용기, 용서와 화해를 가져오는 성탄의 메시지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아 위기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 소망 중에 기뻐합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환대하며 동행하는 사랑의 길을 걸어갑시다. 인간 생명의 모판이요 생명살림을 위한 상호우전적 상생의 망인 자연을 내 몸과 같이 돌보고 사랑합시다. 대한성공의 이경호, 베드로 의장 주교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탄식과 고통의 신음을 들으며 성탄절을 맞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경호 의장 주교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교회가 위로와 격려, 희망의 메신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호 의장 주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기후위기, 다양한 사회 문제로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이 크지만, 구원의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의 은총과 축복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대하고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